지금 유진 씨와 승현 씨 그리고 손 씨가 있는데 손 씨, 손 씨는 별명이 금손 그리고 김소은. 근데 그게 진짜 제 이름 아니고 병원 갈 때는 이제 이름을 보려잖아요. 화면에 뜨고 다음 뭐 손님 이렇게 나오니까 쳐다보는 거예요. 아, 손님. 다들 막 키서 막 이렇게 보이는데. 제가 손님입니다. 그래서 쉬워서 그냥 한국 이름 하나를. 그러면 금손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저는 알고 있어요. 사실 SNS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, 손 씨가.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. 잘 그리더라고요, 보니까. 오늘 우리 주간 아이돌 조강남 중에 한 명을 한번 좀 그려주실 수 있을지. 참여, 참여. 그렇게 쉬운 얼굴이 있거든요. 여기 동그라면서 하나만 큰 걸 내릴 거예요. 다 그리신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